음악 최양호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인포스닥 데일 앵커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은 주가 조작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이죠. 한국 증시의 궤도와 훌리건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례 분석과 함께 주가 조작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IST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광덕물산했고 도신산업했고 상영신용공부였는데 포인트들을 잘 잡아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굉장히 그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근데 그거를 또 재밌게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랬고 이제 자기들이 뭐 이거 보고서 오늘 좀 감명을 받았다고 모여서 또 결의 대회를 했더라고요. 결의 대회요? 네. 아 이분들인가요? 네 이분들이죠. 어디서 많이 뵀던 분들이네요. 양성모 남부지청장 하시고 그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지원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님 오셨고 오늘 뭐랬냐면 토론하고 주가 조정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등등을 얘기했는데 나온 내용이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얘기더라고. 아 그래요. 보신 것 같아. 참고를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전 적발을 해서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뭐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뭐 일상적이다. 그러는데 아 사건들이 이게 더 종교해져서 우리 TV 본 거야. 내가 최양호의 경제 토크 훌리건 본 거야. 훌리건 편 그래서 또 이제 사전에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라고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토론회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TV 봤다니까 우리 방송 봤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또 세계에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절 사례를 갖고서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어 이제 첫 번째는 신성재지라고 신정재지. 신성. 신성재지. 1985년대 종이 업체죠. 종이 업체인데 1992년도 1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유과정권 상장이 됐는데 이거는 역대 불공정거래 자산 1, 2, 3위 중에 3위 안에 드는 렉커네요. 렉커네요. 렉커네. 그래서 피해도 굉장히 컸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주 뭐 요소들을 다 갖춰서 올라갔어요. 그랬군요. 근데 재미난 거는 상장을 해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뭐 85년도에 세워서 92년도에 올라갔으니까 상장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부도가 나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부도가 날 정도가 된 회사가 상장을 했다. 어떻게 됐죠 그게? 분식회계. 분식회계의 작전주의 뭐 별나 볼 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신성 제지를 이제 하는데 일단 뭐 개인과 뭐 기관 그때 손해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금 남고 사실 일단은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거죠. 그래서 미공개 정보로 실형을 1호를 받는 사건이 신성 제지입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부실기업들이 이제 상장 막 하려고 그러니까 부실기업이 상장을 맡기 위해서 실질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상장을 하게 된 게 신성 제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도가 나고 우리 이제 요새 뭐 3년치 뭐 5년치 뭐 다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아 첫 번째에서 이 또 속았네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가담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얼굴에 화장품을 발리기 시작하는 거죠. 몇 년간 재무제표를 이제 수정을 해갖고 이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 후 3개월 만에 버텨요. 계획대로 안 가잖아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 사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85년도에 이제 일단 회사가 설립됐는데 설립 이후에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흑자가 남았는데 이거를 분식 해결해서 장부상 흑자 기업으로 지금 만듭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누적적자로 해서 저거 오늘 내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나 자금 요청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기업 공개한다. 사채 발행한다. 그리고 신주 모집한다. 유상증자 계속 뭐 진짜 근거 없는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 있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잘 모르면. 그래서 하는데 이제 상장이 되면은 뭐 조세 감면 특례법 등등이라서 이제 굉장히 유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세법상의 이제 또 어떤 혜택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포장을 근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 그때도 나 지금과 똑같지만 외국 감사 법인이 이제 와서 들었는데 담당 회계사를 뇌물로 이제 뭐 속칭 말하는 작전을 필 수 있도록 꼬심이 꼬시고 꼬심을 당한 그런 사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990년부터 이제 3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2년도에 상장하려면 3년치가 있어야 되니까 90년도부터 이제 분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당시에 150억 적자가 났는데 이거를 이제 11억 정도가 흑자가 난 걸로 좀 바꾸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누가 어떻게 하러요. 분식하고 회계사가 적정 의견 내고 그러면 이건 뭐 깜짝 속은 거예요. 그래서 1991년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결산을 이제 마감을 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적자 은폐를 해요. 적자 은폐를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좀 너무 이렇게 뻥튀기면은 업계에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자본금의 한 15% 그다음에 정도 난 걸로 이제 결산을 딱 해서 그거를 이제 슬슬 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분식회계의 가장 유형 중에 유형은 뭐냐면 일단 재고 자산을 과대 계산을 합니다. 그건 나와서 아니 우리 저 창고 이만큼 쌓여 있어요. 누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재무제표는 그 전년 거나 당해년도 거를 보시면 안 되고 진짜로 아 좋거나 나쁘거나 판단하면 3년 치를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회사에 목줄을 쥐고 있는 거는 단기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꼭 그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나 여기 진짜로 오래 갖고 갈까요. 그러면 3년치 재무제표의 캐시플로우를 꼭 보셔야지만 이 회사에 이거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하고 외상 매출금은 과대 계산을 하니까 받을 돈은 많네. 그러면 지급 어음이나 또 외상 매입금은 과소 계산을 해서 줄여 놓고요. 갚을 돈 줄여 놓고 우리가 받을 돈 많이 넣으려면 이쁘게 화장이 되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단기 순이익이 낸 것처럼 적정 의견에 허위감사 보고서가 갑니다. 그래서 증권위에다가 증권감독원에다가 서류들 다 내죠. 그래서 재무제표, 유가증권신공서, 사업설명서가 넣는데 분식회계로 아주 이쁘게 화장이 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끝나면 금방 알아채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거 한 방 터뜨리고 가야 되겠다. 아주 나쁜 몸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상장기준가를 조작을 하기 시작해요. 상장기준가 당시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요. 이번에는 몇 개 평가에 대해서 평균을 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장기준가에 대해서 써내라고 해서 딱 반이 되는, 그러니까 매수 주문량의 반, 가격의 반이 아니라 매수 주문량의 반이 딱 되는 지점에 상장기준가가 기준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요. 동시효과 차명계좌를 써서. 그러니까 작전의 분식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정가가 6천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를 14,500원까지 어떻게든지 올리는 그런 계산화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명 정도가 이제 사실 상장기준가에다 늙도록 한 천주 정도를 좀 돌려요. 그런데 그 천주에 700주 이상이 이 소멸은 주가 조작단에 그런 치구 빠지고 치구 빠지고 치구 빠지면서 그걸 올리면서 상장에 대한 가격을 지금 올려놓고 그다음에 3개월 만에 부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뭐 당시에는요. 자실하겠지만 막 주식시장이 팽창하는 그런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 뭐 요새도 뭐 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기업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의 지금 그 상황들이 불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두 명이 공부를 해갖고 있잖아요. 1,500원짜리를 14,200원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들로 갔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뭐 합니까? 그래서 뭐 자기들이 이제 뭐 아무리 올려놔도 회사가 잘 안 돌아가니까 펀더멘탈이 약한데 3개월 만에 부도가 빵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음 18억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에 또 다른 대신 개발금융이라는 또 작전 세력이 들어오면서 먼저 공모가 됐으니까 공모주 이제 그걸로 많이들 사셨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28억 원어치의 부당이익을 3,40억 원이면 28억이면 지금 한 300억 벌은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결산을 결손을 감추고 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법이 이제 뭐 종합적으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 먹고 회사 버릴 생각하고 이거는 작전을 한 그런 아주 사례로 해서 굉장히 피해가 크죠. 이거는 진짜로 상장하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피해가 큰 거 뭐 5등 안에는 드는 그런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부분들이 같고요. 당시에 이제 또 사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그것부터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또 부당이익을 챙기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재지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회사의 아주 진실된 그런 어떤 그릇을 우리가 꼭 봐야 되기 때문에 3년치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되고 재무제표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객장에서나 증권사에 가서 다른 거 물어보신 거면 3년간 단기 현금 흐름이 어떻겠냐를 여러분 체크를 한 번은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뭐 사실 뭐 화장을 했기 때문에 뭐 진짜로 맨 얼굴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진짜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서 의심이 없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아주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굉장히 나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거에 지금 핵심에는 회계사가 공인회계사가 적정 의견이라는 허위감사 보고서를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진짜 이거는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데 3년치는 감이 못해요. 2년치 정도는 적당히 이제 되는데 아까 보신 대로 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대 개선됐는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제지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거는 3년치를 보자. 특히 단기 현금 흐름만 보면 답은 다 나온다. 잘 모르시면 꼭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한번 읽어봐달라. 그래서 회의사의 펀더멘탈을 이렇게 분식으로 들어오면 맞기가 어렵다. 교훈을 남기게 신성제지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 다음으로 준비된 내용이 바로크 가구였네요. 이건 내부자 거래입니다. 이것도 내부자 거래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참 내부자 거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컸던 부분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내부자 정보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아주 뭐 굉장히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틀을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구한테 요번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나쁘다가 올해는 실적이 좋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퍼뜨리면서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자 그럼 이건 미공개 정보 아니에요. 미공개 정보의 또는 내부 정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굉장히 넓어요. 일반하게 공개되지 않은 거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옆집에 순이 엄마가 와서 아 이거 지금 방금 들은 아주 따끈따끈한 건데 이거 좋은 거예요. 어쨌거나 일반하게 공개되지 않은 건 무조건 내부작용으로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이것이 이것을 뭐 주식 활용하는데 사용을 했다 안 했다.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소문을 들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한 번 잘못 걸리시면 굉장히 압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단기 매매로 매매 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 캐테고리에 굉장히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아 그럼 내부 정보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거는 100% 미국의 판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 중대성이죠. 그다음에 개연성이라는 기준을 갖고 와서 즉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냐 아니냐를 판정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내부자 정보입니다. 내부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사건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하면 바르코가 이제 사실 1992년도에 실적이 부족합니다. 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주가 하락한다. 사실 부도설까지 났던 부분들인데 이제 격리 담당 상무가 임원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2년 12월 달에 91년도 성적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원에 의해서 매출이 70% 올랐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31% 올랐습니다. 박수치고 끝났는데 거기서 끝나고 그 방 안에 있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은 친구들한테 가는 그때 이제 D증권의 영업부장한테 참석했던 임원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우리 회사 죽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자랑을 할 거잖아요. 뭐 이 동네에서 뭐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맨날 그랬잖아. 아유 절대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걸 따라 하니까 어? 그러면 또 촉이 빠른 분들은 그러면 이거 사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개냐 비공개냐 갖고 재판 과정에서 많이 싸웁니다.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뭐 이게 이제 비고인 측의 얘기였는데 신문에 보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일단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정보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내부자 정보입니다. 신문에 추측 보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여튼 일반의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은 다 공개되지 않은 그다음에 내부자 정보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안다고 했을 때 했을 때도 유가 증권 그러니까 주식 주가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내부자 거래라고 본답니다. 이게 판단할 수는 굉장히 지금 그레이 에어리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공개와 비공개의 어떤 차이점을 명확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요. 특히 이제 바르코 가구 사건은 뭘로 유명해졌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친구라고 했지만 그 친구가 이제 영업 이제 증권사의 영업 부장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영업 부장이 그냥 가만히 갖고 이거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 기관 투자자한테 이거를 또 흘려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조금 매도 주문을 내요. 그다음에 주가 하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문을 취소해요. 다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전거래를 막 한 거예요. 자전거래를 하면서 이 시세주를 안정적으로 지금 시세를 안정적으로 갖고 간다는 모습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고의적으로 아는 듯하면서 대량으로 주문을 내고 이러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잘 우리가 캐치해야 될 차관점은 다른 게 아니라 방융커 방융커만 알고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를 여러분들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방융커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사.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걸렸어. 그럼 걸리면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습니다. 어? 최하목이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안 돼요.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을. 내가 그런 거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전반적인 거시경제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본인이 지금 뒤집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이제 판례로 남았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면 시세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가 내부자 거래의 기준점이 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크가구였고요. 세 번째로 부광약품도 사례가 남아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광약품인 이제 주가 조작 이 부분에 첫 중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제 여러분 뭐 진짜 뭐 900%씩 오를 때 그때 이제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와 기간 투자자들을 거기에 또 기간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까지 있잖아요. 거기랑 손잡고 뇌물을 준 거예요. 뭐 금품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주가를 서로 아주 기술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부광약품이 이제 우리가 사례로 알아야 되냐면 단 게 아니라 시세 조정 세력이 드디어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간 투자자의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증권사의 어떤 뭐 매니저들 그럼 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수법에 대해서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한 아주 대형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이제 뭐 연결돼서 나오는데 이제 부광약품 과기 전에 동양섬유산업이라는 데를 먼저 작전으로 한 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광약품으로 들어오는데 발단은 1994년대에 이제 뭐 주택조합장이라고 알려지신 분이 뭐 조합원에 공금하고 이제 자기가 만든 돈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8개 증권사의 개인 계좌를 두 개를 만들고 차명 계좌를 36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내지 세 달 동안 하루에 100원씩 올려요. 100원씩만 도도 안 올려요. 100원씩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100원씩 쭉 올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일때 증권사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을 또 매수를 해서 고객 명의 계좌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시세 조정을 계속 지정을 해서 떨어지려면 이쪽에서 올리고 또 올려오려고 이러면서 이것이 가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크게 이제 올라간 거는 기관 투자자의 펀드 매니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도 부광약품을 자기의 어떤 바구니에 담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원래 미리 담아놨던 그 사람들을 금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광약품은 계속 고가에 매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에 그렇게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소문 들으면 어? 이거 믿을만해. 그러네요. 그러면서 매수 세력에 매수세에 아주 불을 붙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광약품은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주가 조작 기술이 전문화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광약품 사건은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다 벌금형이었어요.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철퇴를 가하겠다는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변곡점을 이루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일반인들 뭐 요새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참 참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대주주가 끼던가 직원 회사 직원이 끼던가 회계사가 끼던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끼던가 뭐 이러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낸기 때문에 자 뭐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돌아다니시면 또 객장에 가시거나 또 뭐 여러 이제 뭐 방들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기관 투자자에서 했어요. 뭐 누구도 했어요. 뭐 등등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의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휴 맨날 의심만 하다 끝내요. 그런 게 아니라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서 의심할 그 부분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투자하는 게 수익성을 떠나서 안정성에서는 제일 좋고요. 이런 항시 먹잇감을 노리는 이런 늑대와 여우들은 사실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서 우리 전체 주식시장에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너무 아 저 사람 믿어도 돼.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모든 행위를 하셔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말 믿고 샀다 입증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 조작 사건 사례 세 가지를 좋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성재지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크가구 세 번째는 부광약품이었는데요. 각자 또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성재지의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만에 3년 배제가 됐다고 하셨죠. 그만큼이나 그 사이에 현금 흐름이 어떤지 정도는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미리 좀 최소 3년 정도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크가구에서는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 너무 물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계속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광약품 역시 점점 더 전문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 강조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국증시의 궤도와 훌리건들 다음 시리즈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놓치시면 안 돼요. 다음 주 첫 번째로 갖고 나올 사례가 대한민국 주가 조작의 종합판이란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사례 같습니다. 어느 회사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주 놓치시면 아주 종합정리해 드리는데 여러분 빠지시는 부분입니다. 꼭 빠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뭔가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떤 종목일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